두릅의 효능 가 두릅은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고 활력이 없는 사람에게 좋다. 나 혈당치를 낮추어 중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. 특히 뿌리와 줄기의 약효가 뛰어나다. 다 두릅나무의 껍질은 풍을 제거하고 통증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뛰어나다. 라 권위작용이 높아 위경면 위괴양을 낮게 하고 꾸준히 먹으면 위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. 마 두르베는 비타민C와 B1 이외에 신경을 안정시키는 혈심도 많이 들어있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불안해. 초조감을 없애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. 다 식욕촉진 발안 인유작용을 한다.